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친윤, 친한 인사들의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는 과도한 규제로 제구돼야 한다. 총선 패배로 물러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달여 만에 정부 정책 비판으로 첫 메시지를 내놓자 당내에서는 사실상 당권 도전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 관련 입장은 없다면서도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친한계 한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이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등판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일부 친형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글이 다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친형계 의원들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당의 주인이 우리인데 왜 탈당하나 당을 망치는 소리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친형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 본인을 위해서라도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게 맞지 않냐며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부터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총선 백서를 만들면서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해 당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조정훈 의원은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황후여 비대위원장을 만나 현재 당원 100%인 당대표 선출 규정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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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